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스에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스에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타락한 가장 강력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결혼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하고 가족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족들끼리인데도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항상 우울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나, 나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어디서 가장 먼저 경험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으면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18절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영접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보게 되니까 남편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 하반절에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다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은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마 여자분들 중에는 지금 벌써 마음이 다쳐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옛날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을 자세히 알아 봐야 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화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화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 아담이 하와가 하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당신도 먹어요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으라고 할 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화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처음 인류가 타락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죽게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타락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죽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내 되는 사모님께서 말씀을 많이 한대요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항상 당신이 그럼 결정하세요 결정 못 하겠더래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건 죽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은 남편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서부터 남편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을 말할 수 없이 기쁘게 만듭니다 이따금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듣습니다 칭찬을 듣는 게 나쁠 건 없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상을 알고 나면 아마 달라질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진짜 나를 모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칭찬하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내는 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도 또 제 부족함도 다 알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를 칭찬했다 황홀한 일입니다 그때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주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뜻이냐 하면 남편이 더 이상 아내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행복을 아내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남편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가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죄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잘못했을 때 아내가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죠? 남편이 책임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준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무섭게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깨어진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평가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핀잔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아내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고소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남편입니다 아내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야 합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면 우리 주님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내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아내에게 모질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남자 아닙니다 그런데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무심한 것 자체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남편이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가 어디 아픈지 아십니까? 아내의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내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분명하게 대답을 바로 할 수 없다면 아내를 모질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전혀 아내에게 관심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이것보다도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남편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됩니다 대두루 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면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을 잊고 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했는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하여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동안에 부모님이 혈기를 부린 일 돈돈하며 서로 싸운 일 어릴 때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한 것 차별한 것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정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부모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유난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입장이 바뀌어서 자네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다 잘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게 뭔지 기억은 하십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있었겠지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까지 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 준 것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문을 닫아버린 채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헛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21절에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화를 내고 격분합니까? 부모가 이기적이니까 부모가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격분하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를 갖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그런 풍조 속에 삽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죠 아마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는 나를 불편하게 한 내 행복의 질을 떨어뜨린다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죠? 철저한 자기 중심, 내 행복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가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딱 하는 순간에 마치 무슨 저주가 내린 것 같은 생각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까지 하는 일이 기가 막힌 거죠 부모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조차 이기적이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나 뭔가 어디 가서 뭘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그때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아 자녀의 가슴 속에는 정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해결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순된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과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들 보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싸우냐 우리 보고는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고 엄마 아빠는 왜 드라마를 저렇게 보냐 우리 보고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엄마 아빠는 그렇게 화를 잘 내면서 왜 내가 화를 내면 그렇게 야단치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 속으로 분이 쌓여가는 겁니다 아동문학과인 오은영 씨가 쓴 동시 순간접착제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등 돌리고 지내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접착제가 되고 싶어 엄마 손 끌어당겨 아빠 손 끌어당겨 마주 잡게 하려니 탁 뿌리쳐버린다 가서 공부나 해 만날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엄마 아빠에게 순간접착제는 내가 아니다 돈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뭘 원하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함께 데리고 사니까 그 엄마 아빠의 이기적인 모습 거듭나지 않은 모습 말 생각이 아이들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드러내면 야단 맞습니다 아주 무시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마귀가 아이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친구가 됩니다 감정은 상했고 화는 나는데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마귀가 그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 속에 증오심이 일어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계속 부축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옳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데 그래서 21절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살고 싶은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여기서 구원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의 진정한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의 진정한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동안에는 가정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 행복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겠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 못할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 못할 아내가 있습니까? 또는 복종이 안 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품어지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분명한 보험으로 바로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애매한 가족만 들복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만나서 내가 불행해졌다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쁨이 없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새 사람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꼬여들어 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들고 아내에게 사랑하기 어렵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속에서부터 흘러 넘칠 때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은혜를 회복하는 주님과 연합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성찬받은 남편입니다 나는 성찬받은 아내 나는 성찬받은 자녀 나는 성찬받은 부모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부부를 대하고 부모와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시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